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래 빨간주식입니다 5월 13일 시장에 대한 핵심 이슈와 시장에 대한 특징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5월 13일 시장 옵션 만기였는데 옵션 만기 오늘 시장에서도 또다시 한 번 외국인들에 대한 큰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하락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도 이제 시장은 한 번 더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도 1% 때 하락을 좀 했습니다 특징적인 부분을 본다면 환율이 다시 한 번 1130원 때까지 강하게 또 형성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 것들을 좀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시장에 대한 내용부터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자 우선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지금 또다시 한 번 1조 4천억 가까운 매도세가 또 이루어졌고 마찬가지로 연기금에서도 매도가 이루어졌는데 외국인도 그렇고 연기금에서도 오늘 많은 매도를 조금 보였던 것이 바로 전기전 접종에 대해서 상당한 매도세를 나타냈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전기전 접종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한 매도세가 이루어졌고 마찬가지로 지금 연기금에 대한 부분에서도 전기전 접종에 대해서 1,600억 가까이 매도가 좀 나타났습니다 지금 현재 이 연기금이라든지 또는 외국인들에 대한 포지션을 좀 감안했을 때 전기전 접종에 대한 상당한 매도세가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지수에 대한 부분에서 하방에 대한 지수를 좀 더 빼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었다고 좀 추정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아쉬운 것은 연기금도 거기에 대해서 동조화시키면서 또다시 전기전 접종에 대한 매도를 했죠 그러면서 그에 따른 하락으로 우리 개인투자분들이 또 힘든 그런 하루를 또 보내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또 양매도가 같이 이루어졌지만 대신에 그 하락폭 자체도 1.5% 대신에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분들이 지수를 좀 버텨주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이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자 전에 일단 셀트리온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긍정적인 실적이 발표됐죠 사실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현재 PR 대 가치에 대한 부분으로는 매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가치주가 아니고 성장주기 때문에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실적 자체가 우상향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비중을 둬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부분 자체도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은 지수에 대한 영향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을 긍정적으로 본다 부정적으로 본다 그 부분을 넘어서 초월해서 지수 자체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는 기업이 차지하는 의미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만큼 지수가 가기 위해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가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이 코스닥 지수 자체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한 약진을 예상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일부 반등은 나타나지만 전체적인 반등은 아직 안 나타나면서 지수도 강하게 올라오지는 못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글로벌적인 인플레이션 우려감을 그대로 맞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는데 오늘 수급 같이 보고 또 오늘의 준비된 내용들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급을 한번 같이 보면요 일단 외국인들에 대한 순매수 상위권의 타노 에어로스페이스 삼성화재 호텔실라 SK텔레콤 신세계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업 은행 순으로 매수가 유입되는 모습이었고 자 코스닥에서는 메가스터디 교육, 솔브렌, SK머티리얼즈, CJENM, 네오위즈, 현대바이오, 아프리카TV, 위메이드 같은 기업들이 또 매수를 보이는 움직임이었는데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인플레이션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매수가 유입되기보다 지금은 외국인들도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포지션을 잡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코스닥에서도 막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코웨이, 대한항공, CJ제일제당, 셀트리온, 현대차, 삼성생명, 한국금융주주 순으로 매수가 좀 유입되었고 코스닥에다, 컴투스, 시젠, 에이스테크, 모드투어, 펄어비스 같은 종목에 대해서 매수가 좀 유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뭔가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보다 종목별이 있어요 이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는 그런 시장의 움직임이 아닌가 그렇게 좀 추정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봐야 되는 것은 일단 미국 증시에 대한 기대가 물가 상승보다는 제론 폴과 제니델런을 좀 더 주목하자 라는 부분인데 최근에 미국 증시가 꾸준하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에 대한 움직임을 잠깐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이제 다오 증시하고 나스다그랑 같이 한번 보실 텐데요 자 우선 다오 증시를 보면 우리가 이제 작년 3월 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쉬지 않고 올라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는 조종이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고 우리가 또 큰 그림 안에서 본다면 사실 최근에 빠지는 것들이 크게 빠지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냥 건전한 조종에 대한 부분이라고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최근에 지금 현재 나스닥에 대한 부분을 한번 같이 보면요 3월 23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4월달 1년 동안 상승에 대한 분위기를 올렸었고 그러고 지금 현재 다중바닥에 대한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다시 한번 더 반등을 붙일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단기간에 최근 들어서 많이 빠졌죠 많이 빠진 모습이었고 지금 저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은 우리가 어제도 받침 물가 상승에 대한 지표를 보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는 했었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판단하는 바는 달러와 약세라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단기간에 다시 한번 달러가 강세기조로 바뀌고 있는 그만큼 시장 자체가 불확실한 것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지금은 또 달러에 대해서 기축통화가 다시 한번 또 조금 부각받는 그런 양상이 좀 나타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다시 한번 더 농산물 가격도 그렇고 원자재 가격들도 일부 소강상태 또는 조정 구간을 조금 나타내는 모습들이에요 지금 이런 부분은 자체를 봤을 때 물가에 대한 부분에서 저는 제롬 파월의 의장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자네들런 재무부 장관에 대한 발언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 있다 이대로 미국 증시 자체가 현재 유동성이 상당히 풍부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대로 하러 가는 것을 보고 있을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저는 봐요 충분히 뭔가에 대한 카드를 좀 더 꺼내놓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면서 지켜보고요 오늘 저희 가족분들한테도 얘기를 했던 것이 오전에 장을 시작하자마자 시가가 저가 권역이 될 수 있다 사실 지금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락이 나타나면 좀 사람들이 위축됩니다 또는 공포에 또 접어들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저는 그런 것은 좋지 않다고 보거든요 중립적인 시각에서 현재 단기간에 미국 증시가 하락포이도 컸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에서 항상 적극적인 대응을 해왔던 것이 미국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반등이 이루어질 거라고 판단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가가 저가 권역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비록 장중에는 상승했지만 장 후반에 다시 한번 더 시가 부근까지 지금 내려오는 상황이었는데 내일은 일부 기술적 반대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기간에 지금 기술주들이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도 그렇고 전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인플레이션 관련주들도 많이 하락을 했고 특히 우리와 산업 비중이 비슷한 일본이라든지 또는 대만가권 지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하락폭이 컸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일부 악재가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단기간에 많이 빠졌다는 것은 그만큼 다시 한번 더 반등도 강하게 올릴 수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지수를 봤을 때 지금 현재에 대한 반등이 나타났을 때 그러면 다시 한번 더 나스닥이 고가 권역을 돌파할 것인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돌파를 할 얘기는 힘들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불확실성을 안고 돌파를 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감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기술주도 그렇고 인플레이션 또는 경기 회복 관련주들도 그렇고 대부분 더 방향성을 쉽게 정할 수는 없는 시장이에요 그렇다 보니 그냥 기대감만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거기에 기술적 반등 정도의 수준만 반등이 좀 더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면서 내일 시장은 좀 더 후련하게 그리고 좀 더 빨간색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 추가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시장이 빠지면 항상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들이 지금 자리부터 한번 접근 한번 해볼까 라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 대표님 지금 기술주를 사야 됩니까? 아니면 인플레이션 관련주를 사야 됩니까? 그런 얘기들 많이 물어보세요 오늘도 방송 중에 SK에닉스를 사야 됩니까? 삼성에서 사야 됩니까? 이런 말씀을 많이 물어보셨는데 어제 방송에 답을 드렸습니다 추가적인 하락이 좀 더 나타날 수 있다 저는 단기간에 1년이라는 시간을 봤을 때 지금의 자리가 저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추가적인 하락은 좀 더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고요 대신에 우리가 기술주를 사야 됩니까? 아니면 인플레이션 관련주를 사야 됩니까? 길게 봤을 때는 뭘 사는 것이 나에게 유리할까요? 이런 고민을 이제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에 대한 하락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하니까 여기서 끊어내고 더 빠지는 것을 확인하고 밑에서 사야 됩니까? 이런 또 생각들을 많이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먼저 답을 드리면요 기술주를 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인플레이션 관련주보다는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트렌드가 뭘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야 됩니다 최근에 경기회복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저희가 공개방송에서 얘기했던 대상, CJ 같은 소비재 또는 내수, 음식료, 건설, 조선, 화학, 정류, 철강, 기계 좀 더 소외되어 있던 저 PBR 관련주들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까지 움직임이 덜했던 종목군들 가격 메리트가 있던 종목군들이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럼 이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기술주들이 간다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시장을 이끌어 왔던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라든지 이런 시장에 가야 된다고 봐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시장에 이렇게 빠지면 그 믿음이 약해지죠 그리고 언제까지 빠졌다 오를까? 거기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높은 가격에 샀기 때문이거든요 너무 높게 접근했기 때문에 여기서 빠지는 것 자체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빠져서 코스트 에브레이징 효과가 극대화되기 힘들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락폭이 더욱 더 많이 빠질 수 있는 자리가 형성되니까요 저희가 최근에 공략했던 종목군들이 CJ나 대상 같은 기업들이 지금 반등이 나오면서 최근 올라온다고 해서 이것이 과연 주도주가 될 수 있을까? 저는 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종목군들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었기 때문에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보유자의 관점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즐길 수 있는 자리입니다 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강하게 하지만 이런 종목군들은 주도주로 변신하지 못합니다 일종의 개별적인 흐름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주도주는 다시 한번 더 기술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가 얼마 정도 접근을 해야 되느냐 라는 거고 그리고 연속적인 상승이 과연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이 이루어질 것인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오늘도 이제 방송을 보다 보니 음식료 업종에 대한 얘기들 이런 얘기들이 TV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우리 많은 또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 진짜 지금이라도 음식료가 상승할 것 같으니까 빨리 사야겠다 라고 또 생각들을 많이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은 순환메가 도는 시장이에요 좀 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종목군들이 반등을 더 붙이고 좀 더 뭔가에 대해서 저평가 받고 있는 기업들이 반등이 올라왔다가 그 기업이 계속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그것도 아니거든요 또다시 순환메가 돌고 순환메가 돌고 순환메가 돌아가자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연속적일 것 같았으면 우리가 사료 관련주로 계속적으로 올라줘야 되고요 또는 농산물 관련주로 계속적으로 올라줘야 됩니다 철강관련 계속 올라줘야 되죠 근데 그런 종목군들도 올라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차익 매물이 또다시 나와버립니다 그러면서 빠져버려요 지금은 단기적인 흐름에서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단기적인 차익 매물이 나오는 시장이에요 지금은 주도주가 없는 기술주는 기술주대로 비싸가지고 접근하기 힘든 거고 그렇다고 이제 경기회복 관련주라든 인플레이션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메리트를 계속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힘들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시장이 이러면 한 달 전을 돌이켜보면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제 주변에 있는 지인분들도 뭘 살지를 물어보면 대부분이 2차전지 또는 전기차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엄청나게 커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한테 어필을 많이들 해요 근데 지금 돼서 이렇게 빠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어팡이 언제 그렇게 좋았냐는 듯이 입을 꾹 닫고 있어요 달라진 건 없거든요 그죠 달라진 건 없어요 2차전지가 갑작스럽게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산업의 물결 자체가 다시 한번 내연기관 쪽으로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전기차 어팡은 더욱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 건데 대신에 거기에 따라가지고 시장이 빠졌으니까 종목군들이 빨강색이었다 지금 파랑색이 많이 보이니까 투자 심리 자체가 그냥 위축되는 거죠 어.. 지금 이 어팡이 뭔가에 내가 모르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적금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혼자 한 번 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90만원 100만원에서도 샀던 일정학이었는데 지금 80만원까지 내려가도 야.. 혹시나 더 빠지는 거 아니야? 못 사게 돼요 못 사게 되죠 이 기업이 달라진 건 없어요 달라진 건 없는데 대신 나의 생각이 달라진 거죠 빨강색이었을 때와 파랑색이었을 때에 대한 색깔 구분을 하게 되고 시장이 안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에 대한 왜 빠졌을까에 대한 이유를 달게 되고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항상 이제 중립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항상 이제 올라간 종목 많이 상승한 종목은 접근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으로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현금을 또 보호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다시 한 번 더 코로나 때처럼 그렇게 빠지는 것을 바라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빠지면 과연 몇 명이서 살 수 있을까 지금은 10명이면 10명 더 산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빠지면 그중에서 한두 명만 삽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대해서 우리가 살 때는 기술주를 사야 된다 기술주를 사야 된다 기술주를 사야 된다 제가 판단할 때 추가적인 하락이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시장은 충분히 가격적인 부분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주 자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때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을 잃지 않고 접근해 보는 건 어떨까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시장에서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이 반등이 크게 나타난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내가 대출을 해 가지고라도 한번 장기적으로 보면서 사보겠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리석은 판단이에요 제가 볼 때는 또 다음 주에는 또 수납매가 또 다른 쪽으로 또 들어가거든요 뭐 우리가 지금 또 다시 시장에서 본다 경기 회복과 관련된 뭐 건설업종이라든지 또다시 철공업종이 또다시 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종목군들이 여기서부터 100% 200%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일부만 올라가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해 가지고 우리가 대영주는 최대한 이제 길게 가져가면서 뭔가에 대해서 이제 나에게 큰 수익 또는 나의 장기적인 부분에서 보험 같은 꾸준히 받을 수 있는 연금에 대한 형태에 대한 그런 대영주를 저는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대신 이제 중소영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익으로 기회비용을 살리면서 촘조를 할 수도 있고 또는 매매를 통해 가지고 단기 대응도 가능하다고 저는 보는데요 우리가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시장에 대한 하락이 나타났을 때 그때는 고민하지 말고 기술주를 사자 기술주를 사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리가 객관적인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 결국에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길게 가지는 않더라고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는 것이 달러에 대한 약세로 인해 가지고 물가가 상승을 했고 경기 보양치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을 하는 거거든요 그건 여기서 간단한 답이 있습니다 바로 유동성을 축소시키면 돼요 왜 미국이 중국보다 물가 상승이 더 높아요 중국은 유동성에 대한 부분을 동결을 시켜왔고 미국은 아직까지도 유동성을 확대해 나갔던 거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현재 높은 거예요 그러면 답은 심플하자 유동성을 줄이면 돼요 유동성을 여러분 거기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인플레이션 관련된 우려감도 일부일 것이다 일시적인 부분일 것이다 시장은 항상 급락이 나옵니다 또 급등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 긍정적으로 저는 시장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 시장엔 기회적 반등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시장이 추가적인 활용이 나타나면 그때는 기술주를 우리가 매수를 해보자 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오늘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3일 연속으로 빠지다 보니 어떤 업종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시장 자체에 대한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지금 시장이 나중에 다시 한번 상승했을 때 수익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을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내용이니까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화요일 날 저희가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데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현재 교육에 참여하셨고 아직까지 청색촌에 대한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종목을 발굴해 보고 싶다 나 혼자서도 이상로 대표처럼 주식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교육 신청하셔가지고 함께 노하우로 한번 들어보시고 상반기 피날레를 장식할 수 있는 추천의 세계도 함께 드립니다 그것도 꼭 참고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계속적인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구요 좀 더 마음 편하게 아니 뭐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이 뭐 될 대로 되라 모르겠다 포기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포기하는 게 제일 안 좋은 겁니다 시장이라는 것이 항상 빠지고 상승하는 것을 반복하고 그 기대단을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시장이라는 걸 다시 한번 더 명심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결론은 항상 그래도 올라왔다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자 내일은 기적 반등이 나온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내일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